연구장 이 매트리스가 3단 분리가 돼요 3단 분리 솔도 이렇게 하면은 날라가고 이게 부분 세탁이 됐네요 여기가 만약에 뭐가 묻었다? 그러면은 이렇게 부분 세탁이 되는 거야 근데 전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하나 또 사려고요 이거 하나 또 사가지고 교체하면서 쓰려고요 그리고 이게 토퍼 애기 키우시는 분들은 어? 어라? 어? 저거 이렇게 써도 되겠는데?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토퍼 내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될 수 있어요 애기 키우는 집은 이게 정말 실용결일 것 같아요 위생, 알러지 이런 걸 신경 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수면 환경을 지키다 한샘 포시즌 매트리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